소금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에 이상신호가 온다 소금요법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소금의 비밀을 알면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짠맛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은숙, 장진기, 앵글북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한때는 저염식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기도 했는데요 짠맛의 힘, 이 책은 저염식의 함정과 짠맛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면역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에서 탈출하는 소금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짠맛, 정말 우리 건강의 적일까 소금을 제대로 알기 전 한때는 그랬다 조미김에 발린 소금까지 젓가락으로 훑어내고 먹던 때가 있었다 국은 최대한 싱겁게 해서 먹고 국물은 남기려고 했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채식식당을 건강한 맛이라 여기며 드나들었다 우리 몸에 숨겨진 짠맛의 비밀 우리 몸을 굴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3차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식염액은 1000ml 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g이다 생리식염용액에서 생리는 혈액 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닌다는 의미이고 혈액 중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의 용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류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인체의 근육과 신경, 모든 세포는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신경 자극 전달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의 전기적 자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무기력, 신경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뇌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하품, 구취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황금에 비견되며 월급으로 대신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이 왜 이렇게 괄씨를 받는 처지가 되었을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소리 없는 살인자,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소금이 우리 몸과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무지막지한 오해부터 쌓이게 된 것이다 맛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멀리해야만 하고 심각한 중독을 부린다는 오해까지 사고 있다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심지어 소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못 먹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과학적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잘못된 믿음이 수십 년을 이어져오고 있다 소금 섭취가 고혈압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 저염식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며 소금 섭취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문과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여러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소금 제한, 저염식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이 내세운 기준을 근거로 삼아 저염식 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소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비만 인구도 적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 고요랍 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커런 박사는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미국의 심혈관 전문의인 제임스 니니콜란토니오도 The Salt Fix에서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금 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동안 발표된 소금 관련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반증 사례를 들고 있다 특히 그는 소금 섭취가 많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고혈압과 관상동맥,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저염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부, 보건 당국이 주장해 왔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의 권장량을 5g, 나트륨 2g 미만으로 정해놓았는데 하루 섭취의 권장량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수환 전북의대 교수는 권장 섭취량의 기준이 되는 연구가 단기간의 소규모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며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지극히 미약하며 그 반대의 연구 결과도 많은데 나트륨 하루 2g 미만 섭취 제한은 고혈압,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서도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저염식 식단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짠맛, 짜는 힘, 짜내는 기운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놓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과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다 중금속, 유독가스, 지방, 체내 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 밖으로 짜내야 한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낸 힘은 짠맛이 지는 힘이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 짜는 힘은 수축시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미벽의 수축작용, 장기의 연동운동, 근육의 움직임, 세포와 혈장의 물질 교환에 모두 짜는 힘이 필요하다 새물이 끊임없이 솟아 낡은 것을 밀어내며 강물이 흐르듯 묵은 기온을 내보내고 새로워지게 하는 힘 이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 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바로 물을 배출해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한 것이다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소금은 물을 품을 수 있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한다 물과 소금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회수하여 밖으로 짜내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맑고 생기있는 모습으로 외모도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 소금이 없으면 신경을 통한 정보 전달이 안되고 근육의 수축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소금이 부족하면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뻣뻣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소금 기운이 적당해야 육체와 정신이 맑아지고 그 사람 본래의 진면목이 살아난다 병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진다 어떤 질병이든 몸 안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투병하려고 해도 체력이 필요하다 건강의 핵심은 순환이다 혈액순환만 잘 되어도 몸은 생생하다 나이가 들어 병들은 과정은 몸이 식어가고 물이 말라가는 과정이다 혈액이 탁해지고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말단까지 피가 흐르지 못하면서 손끝 발끝의 감각기관이 저리거나 마비가 온다 중력을 거슬러 심장에서 피를 머리 쪽으로 보내려면 피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쉼없이 흐른다면 염증이 생겨도 빨리 잡히고 상처가 나도 빨리 복구되고 낡은 세포는 재생된다